자 30분이 남았습니다 우선 공방은 공방대로 원래 예상한 대로 예상한 만큼 좀 진행한 것 같고요 자 우선 자리합시다 30분이 남았고 별풍선은 사실 뭐 다 집계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순지 너무 고생했고 돈 왔다! 그 돈 너한테도 오는 거야? 네 그럼요 25만원 벌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야 햄버거 갖고 와라 두 개만 운영자님이 날 매긴... 초초기한테 얘기한 건데 제가 운영자 때 반말하는 그런 쓰레기가 아닌데 초초기한테 얘기했는데 갑자기 운영자님이 네 이래가지고 아 너무 웃겨 원혜님 연락처 담았어요? 운영자 통해서 여쭤보면 되니까 지금 비상밭이에요 아 우선 잠깐만 기다리겠다 자 우선 들어오고 계시니까 우선 칼로리 좀 채우겠습니다 방제는 그대로 좀 채울게요 네 일부러 그대로 칼로리 좀 채우겠습니다 칼로리 좀 채우겠습니다 싸이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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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쿠킨버거인가? 싸이버거 같아요 싸이버거 같아요 물질씨 좀 하나 갖다 줄래? 너 공방은 뭐 내 사람대로 잘 끝났어 그리고 칫당이가 약간 칫당이띵에 똥 싸가지고 진짜 대표님 내가 방송이라 말 안했지만 저 몇 번 안틀렸어요 진짜로 그냥 틀릴 때마다 약간 좀 많이 멍청해 보여서 그랬던거지 개수로는 많이 안틀렸어요 아 진짜 묻지마 진짜야 색이 뭐냐 인마 색이 뭐야 나 팝적지색인 줄 알았어 팝적지색 아니요? 색이 너무 웃겼어 몰라 그 밖에 생각이 안 나 팝적지색 얼핏 드론은 봤는데 드론은 봤어 팝적지색 아닌가? 이랬는데 그 짤 이미 따신 것 같아 짠 짠 지금 이미 팬카페에 올라와 있어 팝적지색 나갔어 나고 평생 갈 수도 있었어 결혼식 때도 응 유빈 너무 초조해요 팝적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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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안녕 인사해줄래? 안녕하세요 나 9월생이야 어 나도 네? 구다 구하기 예? 몇 초야? 아 오빠래가 아 다행이네 오빠다 오빠다 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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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공개 오늘 나이공개 아 근데 원래 안했어요 언니? 원래 안했어요? 원래 안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아 근데 오히려 친구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응 맞아요 확인 되갈래요 아 죄송합니다 친구님 마이크 빼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오늘 좋아요 응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 저거 저번이 이거 먹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커머스 bj분데 생각보다 못 맞춰가지고 내일은 알집이 없구요 내일 최훈의 형도 결승전 내일도 잠실인가? 내일은 상하면 내일은 결승전 맞잖아 러닝타임으로만 2시간만 이라고는 하는데 뭐 태랑태랑 베테랑? 아니야 내일 나 공방 공방을 몇 개를 주세요 대표님? 나 요즘에 공방 다 하잖아 역시 공방 bj이야 뭘 공방 bj이야 나 공방 안하자 껴아라 됐어 역시 공방 bj이야 내일은 마술? 마술 결승 마술 끝내고 이번주 일요일에는 댄스 프로젝트 아 댄스? 그 아까대로 말씀하신지요? 어 1억짜리야 와 지린다 내일 조현언니가 과연 1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거는 얼마에요? 1등 상금? 500인가 200이나 300 500인가 300인가 마술사가 500이 어 그랬던거 같아 마술사가 500 마술사 500 근데 진짜 아프리카도 쑥도 컨텐츠 조금 하는거 부흥하는거에 돈 많이 쓰는거 같아 그렇지 계속 상금 이렇게 많이 세게 주고 그정도 일단 해야 돼 맞죠 그래야 조금 음식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방셀좀 쓸게요 방셀좀 쓸게요 홈페이지 마크 내년에 바뀌어요? 쑥? 지금 몰라 올해부턴가 모르겠는데 그럼 오 대표님 잘드신다 햄버거는 먹어도 잘 안알았죠? 햄버거는 완전 단백질에 탄수화물 지방 응 최근 순지때문에 공방뛰는거다 하시는데 맞아요? 응 네? 형 왜 내가 왜 너 때문에 공방을 뛰어? 그니까요 근데 저기 채팅에서 저런 채팅이 있어서 약간의 그 어? 뭐야 진짠가? 내가 얘 때문에 공방을 왜 뛰어? 아 내가 공방 많이 뛰면 얘 팝이 줄까봐? 그런거야 뭔 상관이야 얘가 열심히 해야지 그 자켓 좀 챙겨줄게 쿤형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빨리 시청자 올리자 대표님 빨리 상담하세요 아 빨리요 내가 상담하면 시청자 올라? 아 맞네 사람들 혈압만 오를거야 맞네 아 뭐라도 해야죠 대표님 아 어떡하냐 아 운영자님이라도 데리고 올까요? 썰자 하시죠 네 내일 그 영화 있습니다 내일 그 영화 있고 뭐 나름대로 그거 뭐지? 아 이거 바테리에 꽂은거야? 네 나름대로 그거 조건 미션 걸었으니까 좀 최고 시청자 찍거나 누적 시청자 찍는게 조금 불안한 친구들은 내일 좀 일찍 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내일 6시부터 8시 반 일단은 8시 반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끝내는 시간이? 네 2시간 반 예상도 모르긴 했는데 그냥 끝내면 돼 8시 반까지 하고 이제 청담으로 넘어가서 애들하고 그 영화 보는 거 좀 이어가고 그렇죠 내일은 그렇고 내일은 못 올 수 있는 멤버들도 있습니다 어 내일 그 공지사항에 못 오는 멤버 있나? 우리 단톡에? 우리 단톡에? 바로 얘기하려고 지하니 순진해 없어져 아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아니 기다려봐 네 아직 사는 게 있잖아 네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니 핸드폰을 맨날 운영자 찾으러 그래 아 그게 아니고 아 맨날 이렇게 손사하게 아 지금 자유로 두고 가요 가방도 있으면서 맨날 이렇게 찾고 있어 짜증나게 진짜 가방이 안 넣었어요? 그게 아니고 가방에는 천혜향이 있습니다 천혜향 좀 드시죠? 네 왜 점심한 생각인 거 같아 천혜향 좀 드시죠 하나 더 있는데 안 먹으면 안 먹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 손 좀 드세요 그 전화 전화 이미 걸고 있어가지고 또 차려보겠습니다 뭐야 내가 누가 운영했나? 아니 니 핸드폰은 왜 맨날 남이 찾아줘야 돼 아니 저도 찾고 있다니까 뭐 어디다 뒀는데 아까도 그랬잖아 그럼 이제 알아봐야겠죠? 아까 셀카 찍었잖아 아까 단체 같이 찍었잖아 근데 아이폰이고 그거는 있어? 어 마지막에 어디다 뒀는데 그건 모르죠? 언니 여기서 찾고 봐야돼 무대 위 있는 거 아니야? 무대 위 아 로고는 이제 이거 바뀌었다 뒤에 S.A.U 고급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양팡팀이 똥 안 싸면 블루팀이 이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이 안됩니다 오늘 말이 안됩니다 네 살았어? 뭘 힘 빠지는 소리하면 안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끝났고 블루팀이 어떻게 했느냐 블루팀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 블루팀이 3천만 넘기면 우선 최고 시청자는 당연히 이기는 거고 별풍선이야 당연히 못 이기니까 중요한 건 누적 시청자인데 무적 뭐 무적 시청자 설마 다들 많이 했죠? 이거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공방을 제가 미리 얘기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방이 요런 느낌인 것도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뭐 오늘 이기고 지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RGB 자체가 중요한 거라서 그리고 블루팀도 잘 준비했으면 준비한 만큼 사람이 많이 보는 거고 또 박수 쳐줘야죠 제가 레드팀한테 졌지만 레드팀한테 박수 쳐줬던 것처럼 물론 또 그린팀처럼 그린팀이 저한테 졌다고 제가 쿤드사 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더라도 잘 준비하고 지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죠 오늘 1승 2패냐 아니면 2승 1패냐 결과가 나올 건데 네 만약에 제가 오늘 블루팀한테 진다면 당연히 다음 라운드인 4,5,6라운드는 조금은 그래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 원혜님 연락처 좀 하나 주세요 이거 버릴 거죠? 네 사복이 훨씬 이쁘시네 이쪽으로 참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앉아계세요 저 이제 인사로 갈 거라고 인사 여기 앉아계세요 어디 가세요? 어 저기 뒤풀이 뒤풀이 있어요? 네 뒤풀이 나 불러줘요 왜 나 안 껴줘요? 대표님 일기밥 봐야죠 대표님이 이제 왜 나 안 불러줘요? 불편하니까 같이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안 불러줬어요 안 불러 아 근데 나 요즘 아프리카가 나 안 부른다 운영자들이 왜냐면 내가 가면 불편한 거다 네 여기 근처이세요? 여기 근처이세요? 응 저도 나가봐야지 알아요 저도 전달가게 불러줘요 운영자님 아이고 운영자님 아 내가 눈치가 없었네 아냐 아냐 몰라요 나 다 왜 뒤풀이에서 안 불러주십니까? 뒤풀이 있습니까? 없다는데요? 뒤풀이에 왜 대표님만 안 불러주냐고 굉장히 아 아 원혜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 뒤풀이 없죠? 네 없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뒤풀이 한다고? 아니요 뒤풀이 가 아니 그 아프리카 대표님이 아니라 그 회사 대표님 아프리카 대표 말고 누구야? 커머스 대표님 아 커머스 아니 그렇게 아 난 또 오해할 뻔했네 아 커머스 쪽 그럼 가셔야지 아 조심하십니까 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중에 뛰쳐나갈 수 있어요 저도 불러주세요 커머스 대표라도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연락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자 보내놓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많이 사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동생들어가 응? 인스타 마팔 했거든요 응 인스타 마팔 하자고 해서 어 저는 팔로워가 많이 없는데 해가지고 괜찮아요 하시더라고 네 팔로워하니까 10만명 있으시던데 팔로워가 10만명이네? 예 팔로워가 10만명 팔로워가 10만명 저는 1,900몇명이여가지고 너 잘 안하잖아 9만인가 7만인가 아니 9만.. 9.7인가 8인가 몰라 와 대표님은요? 2만 2만 와 저는 1,900몇명 저도 팔로워 좀 해주세요 2천명 찍고 싶어요 예? 2천명 찍고 싶어요 2천명? 응 근데 의미없어 인스타 팔로워 솔직히 맞아? 응 너 9.7만이네 지린다 뭐 얘는 뭐 많이 하잖아 너도 직당이처럼 올려 저도 올려요 아니 아니 그거 올려 이런거 뭐야? 하아 왜? 이런거 아니에요? 이런 감성? 아니 응 이런 감성 아니에요? 이런 감성? 아니야 아니 방송 열심히 하냐 근데 우리나라 근데 나 이거 있어 인스타는 무조건 팔로우 많으려면 외국인들이 팔로워해야 돼 어 맞아 국내 유튜버도 그렇고 한국 사람으로만 가면 이 숫자 싸움에서 밀려 맞아 밀려 무조건 막 팔로워 몇 십만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인들 맞아 근데 약간 야한 계정이 팔로워가 많아요 그치 단순하니까 그래서 국내 위주로만 가면 그래서 국내 위주로만 가면 여기 저희 계속 있어요? 나가야지 숫자 하나 더 안 드실래요? 응 괜찮아 맛만 그랬는데 과일을 안 먹어 당이 너무 많아 최재형은? 최내양 그래도 치닭이랑 순지가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오늘 아니에요 저는 너무 제자신한테 화가 나요 뭔가 잘 안돼요 뭘 안돼 너무 잘했는데 어 4개 저 어제 대표님이 러하님한테 제 얘기해주는 거 들었어요 실시간을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러면서 봤잖아 너가 잘 되면은 근데 진짜 그게 약간 진심이 좀 있는 거예요? 응 진심이지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 원래 침청 한 번 더 듣고 싶잖아요 그냥 오 나 너 믿어 그냥 괜히 그런가봐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분 좋았어요 이거 또 대표님 밟은 거예요 나가자 네 여기 너무 정신없다 밧데리 다 챙기고 순지아 나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선은 상품이에요 이거 제 거 할게요 되게 좋아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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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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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좀 텐션 좋고 그날 뭐 일반인들 좀 인터뷰 잘 되면 요즘 기준으로 데이터 몇 가지 나올까? 그래도 4,000, 4,000, 4,500, 그러면 너네는 4,500,000 이기면 이긴다는 소리고 너네 레드팀이잖아 아 근데 최만철이 변수야 솔직히 옛날 만철이면 절대 못 이겨 너네가 근데 지금 종게임 나도 그건 궁금하다 저희도 많이 쫄려요 저희는 또 한번 여러분 그린 상사 또 할 거니까요 그거 망한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그린 상사 시즌2 해야지 다음 날엔 저 영화 가고 싶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디비탑 많이 준비해야겠더라 어 소리가 좋아 제목 바꿔요 형 키욱 바람 맞았다고 키욱 그래야 어그로 끌려 존나 기분이 묘하다 블루팀 망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해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발리니까 이거 나 잘했으면 좋겠어 그게 맞지 뭐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마 네 1승 2패 오케이 이미 받아들인 건가요? 다행이야 1승이라도 해서 솔직히 말할게 3패였지 아 진짜 진짜 스트레스받고 했을 것 같은데 1승이 빼면 뭐 다음 라운드 잘 준비하면 되니까 다음주 다 이기려고 다음주 다 이기실라고 다음주는 다 이긴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왜냐면 마지막 라운드가 블루팀이랑 하는 건데 레드랑 합방이잖아 야 그거는 처음으로 하는 1대 7이 아니고 7대 7이야 나까지 치면 우리가 8이야 솔직히 이건 치면 안되지 그건 맞아요 아 물론 또 블루팀에서 존나 누구도 부르고 이러면 또 숫자는 관심 없고 의미 없긴 하네 어쨌든 최간회로는 왜요? 뭘 쫄려 이 뭐 결과 다 나왔는데 이 자식아 1라운드 주 pg야 1화운드 apa 결과는 졌지만 최종 라운드 아직 안 나왔다 누적데이트 어떻게 되나 보자 어 그러네 그린 30도 하면 되죠 최종 라운드 생각하면 니네도 아직 뭐 없어 근데 우리도 뭐 할지 니네 모르잖아 모르지 모르지 확실은 있어 그런데 비키니건 변수 뭔지 알아? 아니 모르지 근데 비키니 변수가 뭔지 알아? 19금 걸만큼 너희가 준비했어? 봐봐 이게 비키니가 변수가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몰려면 많이 노출해야 되잖아 그럼 19금 걸어야 돼 그럼 데이터가 다행히 깎여 근데 19금 걸기에 그거 하니까 비키니를 좀 약하게 입었다 그럼 절대 안 늘어 요즘에는 그럼 이제 컨트롤 걸었다 풀었다 컨트롤 에이 그거 안 좋을걸 컨트롤하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그냥 썸네일 때문에 형 근데 얼굴도 모르는 식당이 소개녀한테 고졌으니까 오늘로 사패야 아니야 여러분들 요즘에 비키니라고 무조건 몇만명 보고 이런 세상이 아니야 이제 그거는 오늘 증명이 되겠죠 오늘 왜 근데 오늘 비키니가 맞아? 모르겠어 그냥 소문에 의해서는 비키니라고 비키니 아닐 것 같아 너무 양팡이가 그렇게 할까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하는 이제 5분 뒤에 저는 방종인데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6시, 9시, 9시, 12시 대전이기 때문에 지더라도 당연히 우리팀한테 진거니까 최간회니까 단 양팡이가 잘 준비했을 거라고 믿고 블루팀을 또 응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풍 충전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좌표를 찍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같은 최간회로서 여러분들이 선의 경쟁하는 것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순수위 치다 해도 너무 고맙고 저는 1, 2, 3라운드를 오늘로써 끝나니까 추석을 낀 중간 일주일 동안 잔 준비해서 4, 5, 6라운드 승리할 수 있도록 4승 2패 만들도록 미안하지만 아니요 저한테 왜 미안해요 아니 4승 2패 가려면 그린팀을 제가 다 이길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너한테 져준다고 해도 뭘 져줘요 저희가 이길거라니까요 저야 이길거라고요 아저씨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 보여줘 보여주면 되잖아 맞아 좋아 진짜 제발 2승 4패 해라 상이 돌아왔는데 다음 다져라 문제가 좀 생겼다고 어? 9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측정하고 9시 10분에 켠다고? 측정은 9시부터 12시가 아니고 9시 10분부터 12시 10분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 뭐 10분이야 뭐 어? 왜왜 왜왜 안되지야? 아 그럼 형평성이 어긋난다 어제 아 어제 그린팀도 그렇게 했으면 맞네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 맞네 어제 그린팀도 게스트 늦은 것 때문에 올레드람 너네도 늦게 키우고 싶었잖아 저희는 1시간 반 늦게 키웠어요 아 그러네 형평성이 어긋나네 아 그건 맞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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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늦게 킨대로 12시까지 하면 되지 그쵸 어 상관없지 10분 차인데 뭐 그치 10분 차인데 뭐 1시간 반 젖대였는데 근데 난 채무가 멋있더라 나 진짜 그러니까 그 채무가 다 그걸 채운거라며 그래 나 너무 멋있었어 채무 오빠 나 된척도 보냈어 맞잖아 리스펙 한다고 멋있다고 우리 진짜 리스펙 많이 해 채무를 채무한테 진짜 많이 배울점도 많아 차 끌고 나와라 그래 안 된다고 얘기해 응 형 담배 하나 주고 차 끌고 나와 어쨌든 전 9시 끄겠습니다 네 예 형님들 하기 전에 순풀 있나요 하기 전에 순풀 있나요 근데 별풍 점수가 너무 밀리면 그러니깐 그 어떻게 여기 강남경찰서 앞에서 그 미니 시그라덤 삐키 삐키 뜬 뜬 뜬 슬풀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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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아 순풀 아 순풀 앗싸어 되게 고마워 땅풀 없을까요? 땅풀에 없을까요? 근데 경찰서 앞에서 엑셀하는게 느낌이 이상하다 좀 그렇긴 해 응 근데 뭐 우리가 뭐 나쁜짓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뭐 풍 달라는거 그렇게 해 아이고 땅풀 감사합니다 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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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아니다 아니 근데 변수가 있을수도 있을거 같애 9시부터 12시잖아 네 손볼 한개 아니 손볼 한개 한개 백개 감사합니다 또 양식풀 아유 우리 무신님 쌍풀 감사합니다 또 개돼지야 또 개돼지다 내 지금 여왕님이다 근데 둘이서 여왕이게 돼지 밖에 없었나 네 아이고 천개 아이고 쌍돌이님 고맙습니다 똘이 업 고맙습니다 똘이 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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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할수 있었는데 잘했어 너네는 대표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대표님도 큰팬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킥뷰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껄로? 하하하하 킥뷰 원하시나요? 소원 들어주세요 우와 우와 데이터는 어차피 운영자님이 선정해주려고 했으니까 수신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지금 그가 어디서 바꾸부 그가 많이 필요한다고 비교가 주지 않으시죠 인류를 아니 하하하하 암담아하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